샌드위치 안에 들어간 연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약간 뒷맛이 좀 쓰다 그럴까?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달라요 저는 약간 건빵의 별사탕 같은 느낌으로 저도 까다로운 편인데 양옆에 너무 까다로운 편이에요 정말 따가워요 따가워 그러니까 뭐 얘기가 그냥 단지 먹는 것 중에 이거는 좀 빼줄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그게 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효야 미안해 나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편식하면서 너희들에게 골고루 먹으라 안녕하세요 오빠 여기가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만 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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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차태현 선배님이랑 막 아 여기예요 유현석 선배입니다 그것도 네 여기예요? 아 여기 맞아요? 마이크도 먼저 차가지고 아 그럴까요? 먼저 차고 있을까요? 이거 켜져 있나요? 네 켜져 있어요 아 네 아 이렇게? 네네네 아 그러면 어떻게 오늘의 게스트 유재석 선배님을 소개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보다 일찍 와버려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일찍 와버려가지고 잘 지냈습니다 일단 앉아 하늘아 앉아 아 이거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벌써 와 있었어? 아니 일찍 눈이 떠서 버려가지고 아 커피나 먼저 마실까 했는데 커피가 여기 마시자 하늘아 일로 와 아 예 마시는 거지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 진하게 상관없습니다 아 저기도 올 텐데 동의도 올 텐데 동의 네 네 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요 원격으로 되는 거야? 원격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놨다 아 아 아 난 핸드폰만 열었는데 갑자기 계산을 했다고 해서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저기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그런 거 맞아요 아 그럼 당연하지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왔잖아 하늘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왔잖아 하늘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왔잖아 일단 마이크 차 마이크 차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 이게 안쪽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아 어떻게 어떻게 재학신 여러분들께서 아 여기 안쪽으로 해야지 이쁘게 된다고 아 섬세해 하늘이 진짜 섬세해 아 그치 그치 야 그래도 이게 참 동의하고 요즘은 늦는 친구들이 없어요 9시에 정확하게 나오잖아 아 재석이 형 만난다는 생각에 어 밤잠을 설치고 하하하하 뭐 저랑 똑같은지 저도 뜬 눈으로 예 밤을 새우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래 아침에 일어나나? 일찍? 아 그럼요 6시쯤 일어났다가 아 진짜? 네 그래서 아침 집안일 하고 아침 집안일은 뭐야 아침 집안일이 뭐예요 고양이를 아 아 제가 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밤사이에 쌓인 털들을 이야 있는데 고양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근데 뭐 많이 좋아졌어요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많이 좋아졌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보니까 아 네 그냥 대단하네 진짜 재석이 형님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거 제가 감히 뭐 제가 내가 뭐가 나 내가 뭐가 내가 뭐가 뭐라도 제가 재석이 형님에 비하면 대단한 게 없어서 네 형님께 대단한 소리를 듣기가 좀 아 얘도 얘도 또 석삼이 형이랑 친하거든 동이가 석삼이 형이랑 세호 형, 석진이 형 우리 또 희극인들하고 친해요 그럼요 하늘아 너는 몇시에 일어나? 저는 원래 지금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촬영 있는 날엔 빨리 일어나는데 촬영 없으면 저는 항상 오후 돼야 일어나는 편이에요 아 좀 약 그럼 몇시에 자는데? 한 2시쯤? 한 2시쯤 자요 아 진짜? 2시쯤 자는데 네네 오후에 일어나? 네 제가 그 제가 그 뭐지 아 유키지였나 어디서 10시간을 어떻게 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걸 봤었는데 어 맞아 맞아 전 그걸 보면서 어? 왜 못 자지? 약간 아니 아니 진짜 풀로 그냥 10시간? 뮤지컬 항상 잠을 오래 자야 목이 편안하니까 아 그게 항상 약간 습관이 돼서 12시간도 자고 저는 아니 진짜? 진짜 좋은 건데 숙면을 쭉 근데 24시간 주고 12시간을 자면 안 깨고 자는 거잖아 그렇죠 안 깨죠 와 대박 깨더라도 뭐 한 한 30초 1분 안에 다시 잠들죠 와 대박 이거 복이야 아 근데 그래서 이거를 주변에 얘기를 하면 어 요즘에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잠 때문에 고민하시면 너무 많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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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머리 대면 자요 와아 이 복 여기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면 밥 잘 수 있어요 아니 진심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건 복이야 동이야 진짜 복이에요 아니 반려동물 같이 아니잖아요 아 네네네 지금 근데 둘이 둘이 오늘 같이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근데 반말 아니 존댓말을 해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진짜 작품은 같이 한 거지? 네 그럼 예전 지금 지금 홍보하는 작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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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못한 줄 알았어요 이게 왜냐면 강이 적혀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강동원 강이라고 나오는데 왜 강하는 분 네 혹시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늘이 영화는 10월달에 개별는데 네 같이 이렇게 아 오늘 각 작품이 다르구나 네 맞아요 이것도 좋지 오랜만에 하늘이도 보고 동이도 보고 저도 아 예 두자님은 동이 건 없는데 그냥 동이야 동이야 형 이거 드세요 드세요 저 주문해 하늘이가 양보해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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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예전부터 하늘이가 애가 착해 장유 유서를 엄청 따 네 아 그리고 이거 우리 저기 작진이 아 이거 또 선물로 준 거 오늘 이거 아 야 와 자기들이 주고 몰라 나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 그랬는데 이거를 나를 선물을 줬는데 몰라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그런 거죠 막내시켜가지고 그래 그거야 그거야 대충 저기 가서 그거야 홀로 가서 대충 카라테 하나 써 와 대박이다 와 어쨌든 고마워 아 나 그리고 깜빡했다 아 나 오늘 그거 내가 모자 쓰고 왔어야 되는데 동이는 모를 건데 아 동이를 깜짝 놀라게 해줬어야 되는데 무슨 아니 운동 나 운동하는데 호연이가 다녀 네 가끔 보거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호연이 이렇게 있다가 호연아 나 모자 하나만 줘 그냥 내가 농담삼아 얘기했어 네 그랬더니 모자요? 그냥 모자 뭐 있는 거 있으면 줘 아 예 그럼 제가 고민을 해 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며칠 지났어? 나 그냥 농담삼아 한 얘기라 근데 갑자기 아 저기 근데 제가 모자를 하나 지금 사러 갈까 오늘 하거든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했어 아니야 아니야 호연아 모자를 너한테 사달라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저기 동이 모자 많잖아 모자 하나만 갖다 줘 그랬더니 아 그러면 되겠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쩐지 어쩐지 얼마 전에 와가지고 어 한 대여섯 개 가져갔는데 아 정말 몬다리 때 가져갔어요 가져갔어 그래서 그게 거기 하나를 나를 좋아갖고 내가 내가 막 웃으면서 야 잘됐다 동이를 조만간 유튜브 우리 하는데 만나는데 그 모자를 내가 쓰고 가야겠다 동이가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아 아 오늘 깜빡했네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아 어쩐지 아니 이상하게 자기도 모자 많은데 어 아 모자가 요즘 없어서 그런 모자 스타일이 자기는 없다 이러면서 되게 어색하게 여섯 일곱 개를 만들었거든 그게 재석이 형 주려고 나한테 주러 아니 그냥 차라리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러게요 아 나 오늘 깜빡했는데 아니 식탁에도 올려놓고 그냥 왔네 고맙다 동이야 아유 그게 또 거기로 호연아 고마워 어설프게나마 생일을 챙기게 돼서 챙긴 걸로 그냥 아 그래서 그 보면 나와요 우리 체육관에서 생일 케이크 해가지고 관장님이 나 사진 같이 찍었거든 거기 썼던 모자가 호연이가 준 모자 거기 있어 있어 그 사진은 호연이가 찍어줬어 근데 이게 분위기가 되게 묘하네요 왜왜 그냥 만나서 그냥 수다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카메라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되게 우리가 수다를 떠는데 카메라가 와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지 영향력과 파급력이 엄청난 콘텐츠여서 제작 선배님 하시니까 뭐가 엄청나 우리가 별다른 얘기 안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아니 근데 별다른 얘기 안 하면 안 되고 너네가 별다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좀 영향력이 생기지 하늘이는 어떤 작품이야? 저는 30일이라고요? 정소민씨 소민이랑 같이 나의 찌질함 그리고 소민이의 똘끼 서로 그게 너무 학을 떼면서 서로 싸우는 로맨스라기보다는 코미디에 좀 가깝습니다 아 설정이 너무 신박하고 재밌어요 아 그래? 네네네 하늘이 영화가 10월달에 개봉하는데 무슨 내용이야고 물어봤다가 듣고 나서 정말 극장으로 바로 가고 싶었어요 아 진짜 그 정도야 얘기해주세요 서로 사고가 나서 동반 기억상실이 아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 잘했다 동희야 동반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영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있구나 그래 이게 빠지면 안 되네 너무 신박하고 신박하다 왜냐면 원수였는데 맞아요 기억상실이 된 이후에 서로 이런걸 모르잖아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이혼하려고 딱 그만해 니꺼 해 니꺼 니꺼 해 아니 근데 동희 형한테 제가 깜짝 놀란게 항상 다 찾아보시나봐요 거의 모든 정보를 많이 봐 많이 봐 다 알고 계세요 그게 항상 좀 놀라워요 다 재석이 형한테 배운 겁니다 재석이 형한테 정말 전방에 뭘 네가 배워 정말 재석이 형이 전방에 내가 가르친 근데 사실 그거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 맞아요 선배님도 항상 방송이 되는거 보면 간혹가다 되게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요즘에 뭐 하잖아요 이렇게 되묻고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와 어떻게 저렇게 다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다는 모르는데 어떻게 또 하다보면 또 알게 되는 경우가 간혹 걸리는거지 진짜 동희는 어떤 영화에요? 아 연달아 하면 좀 그러니까 좀 이따 할까? 좀 그럴까요? 아 그래 좀 이따 하자 연달아 하면 좀 그래 순간적으로 하늘이 영화가 너무 재밌겠다고 제가 소개하면서 저희꺼를 좀 더 포장해야 될 시간이 있어 조금만 시간 있어 조금만 시간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동희야 아침 먹었니? 아침은 일단 배달이 9시에 다 시작을 해가지고 배달 네네 9시부터 정확하시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9시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뭐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그런 것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여유롭게 커피를 딱 내려서 시간 계속 보고 있죠 9시에 딱 되기를 네 그리고 바로 시켜서 먹고 한숨 사죠 그리고 또 자? 왜냐면 그 밤에 깨워요 자꾸 이제 고양이들이?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거나 근데 이거 재밌는 얘기 아닌데 계속 해도 되나요? 아 얘기해야돼 불안해하지 말고 해 우리 그냥 얘기하는 재밌어요 재밌어요 지금 홍보 같이 나오신 분들이 왜 천박사 얘기 안하지 약간 좀 이따 해 좀 이따 해 지금 고양이가 밟고 지나갔는데 여기서 끝나면 이상하잖아 고양이가 밟고 지나가는데 푹 자고 싶을 때 저도 파티션 친 그쪽 침대에서 자긴 하는데 보통 같이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새벽에 밟고 지나가고 근데 너무 이뻐요 이 발이 냥냥 펀치로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6시에 일어나는 편이죠 아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구나 네 그것도 좀 있죠 몇 시쯤 먹어요? 저 아침이면 자고 있죠 잠을 먹고 있죠 아 지금은 잠잘 시간이 보통 촬영할 때는 아침 챙겨 먹는 편이에요 보통 시리얼 먹거나 삼시세끼 시리얼 먹을 때도 있고 땡기는 거 없으면 그냥 시리얼 먹어도 상관없고 삼시세끼리 시리얼을 먹어? 네 그냥 그래서 저 시리얼을 항상 집에 쟁여놓고 살아요 별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 오히려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자는 게 낫다 그냥 네 그 잠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 근데 야 너무 웃긴 건 뭔지 어저께 몇 시에 잤어? 저 1시쯤 그래서 한 6시 일어났어? 네네 그래서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푹 자고 왔는데 얜 못 잤을 거 아니야 하늘이는 근데 하늘이가 훨씬 푹 자 보이는데 훨씬 얼굴이 좋은데 이유가 뭘까? 난 그랬는데 못 잤구나 하늘이 지금 얼굴 상태를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이 강하늘 강동원 이런 사람들은 밤을 새도 강하늘 강동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밤을 새서 새벽 6시가 되면 얼굴이 이제 맛이 가장 우리는 솔직히 좀 약간 무너져 좀 흘러내려요 하하하하 내려와서 막 주워 담으라고 막 하하하하 그럼 막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막 이걸로 쳐 올려주잖아 이걸로 이걸로 막 쳐 올려주거든 막 쳐가지고 새벽 되면은 이 정도는 안 되고 밑에서 좀 쳐 올려요 맞아요 맞아요 전 깜짝 놀란 게 강동원 형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밤을 새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 졸다가 이렇게 살짝 쳐다봤는데 오후 6시 얼굴인 거예요 이야 근데 너 왜 눈도 충혈이 안 됐냐 그럴 때 이 정도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하하하하 죽자고 지금 동이 밤샌 거 아니지 하하하하 나 어때 나도 좀 많이 잔 느낌 아니지 아니 형님은 지금 운동하고 오셨죠 아니 안 하셨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어떻게 이 시간에 운동을 해 하하하하 아니 제가 알기론 하하하하 제가 아는 정보로는 아침에도 운동을 해 하하하하 넌 정보로 어디 있어 하하하하 죄송한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자꾸 동원 선배님하고 저하고 같이 하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나는 인정할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저기 뭐 공유 막 이렇게 했잖아 아 참 부러워 나는 아니 약간 공유 선배님 쪽이잖아요 하하하하 그쵸 그쵸 맞아 맞아 너 아는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웃어 우리들끼리 또 리그가 있어요 아니 그쵸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거지 그 DNA가 이제 우리가 그 DNA가 너도 약간 그쪽이야 아 제가요? 어 저는 그쪽은 아니고 아니 너도 약간 공유 쪽이지 제가요? 하하하하 저는 이건 공유의 허락을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너도 맞아 약간 아니 저 솔직히 말해 하늘이 왜 입 너 왜 입술을 깨냐 공유 선배님보다는 이병헌 선배님 아 약간 이병헌 선배님 DNA쪽 그냥 제가 너는 약간 탁재훈 형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공유 선배님 이병헌 선배님은 정말 아니고 너 약간 탁재훈 형 쪽 탁재훈 선배님 얘기 많이 들었어가지고 재훈 형도 진짜 와 잘생겼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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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남이시긴 하죠 아 미남이야 그렇게 정리하자 너는 재훈이 형 라인이고 네네 나는 공유 라인이야 형님 저는 그냥 재석이 형 라인이었어 그런 느낌 말고 아 그런 느낌 아니에요 하늘이는 진짜 야 넌 진짜 아침에 와도 빛이 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새벽 6시 이거 짱인가요? 자연스럽게 화합의 자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재훈이 형 라인 나 공유 라인 나 우리 좀 초조해지는 화합의 라인 천박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헛소리나 해가지고 아무튼 형님 천박사는요 그래 아 예 영화 제목이 뭐예요 네 이제 좀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아 많은 분들이 설경이라고 해서 이제 눈밭에 이런 그 설경을 생각하시는 많은데 그 설경이 아니고요 영화를 보시면 그 설경이 뭐 어떤 설경인지 어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비밀의 어떤 키포인트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 주안점으로 두셔야 될 부분은 이제 한 시간 반 이상 두 시간 가까이 아름다운 강동원의 하 사태 아니 줄거리를 얘기해서 하하하하 왜냐면 제가 그 영화 후시 녹음을 하면서 동원이 형 얼굴을 보는데 넋을 일고 아 두 시간 내내 그 형을 보는데 너무 즐거운 그런 느낌 그리고 내용은 미스터리 스릴러 액션 판타지 활극 오컬트도 있고 아 진짜 여러가지 지금 장르가 지금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무빙이라는 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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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도 있었다가 로맨스도 있었다가 멜로랑 로맨스는 같은 거거든요 액션도 있었다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야 근데 너 하늘이 영화는 그렇게 홍보를 잘하고 아니 아니 니 걸 못해 아니 아니 니 걸 못해 야 왜 이렇게 니 홍보를 못해 중간중간 친구들 와서 같이 해주면 근데 타이밍을 진짜 못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에 딱 가족들이 와서 즐기기 너무 추석 개봉이군요 추석쯤에 개봉을 하고 아무튼 재밌는 영화니깐요 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형님 꼭 극장 나들이야 한번 하러 오십시오 하하하하 동이는 쉴때 뭐해 운동하나 저는요 엄청 걸어 다녀요 걷는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를 그렇게 걸어 다녀요 저희 집이 이제 그 후암동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남산 소월길 아 너무 좋은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남산 드라마센터 그쪽으로 내려와서 명동으로 진입을 한 다음에 광화문 쪽으로 쭉 나가서 와 너무 걷는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걸려 그러면 한 3시간 걸리겠는데? 2-3시간 정도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되게 멋있다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하늘이는 뭐해? 저는 멍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멍 때리는 거 진짜 오래 때리기도 하고요 어디서 멍을 때려? 그냥 쇼파에 앉아가지고 제가 항상 보는 그 벽과 벽 만나는 모서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거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거기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냥 요렇게 네 가만히 보고 있는 거 저런 구석을 그냥 보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나 혼자 산다 이런데 못 나가요 그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그러면 관심 있는 거 뭐 봐? 콘텐츠 저는 보통 요즘에 핑계고 많이 보고 스위트해 스위트해 아주 매트가 꿀이야 네 구독자 몇백만 중에 1위입니다 아 동의는 뭐 자주 봐? 저도 핑계고 자주 봐 하하 하하 핑계고 유키즈 놀면 뭐하니 딱 너 좀 그러지 못해 핑계고 유키즈 놀면 뭐하니 딱 근데 동의는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보지만 영화도 그렇고 아 맞아요 맞아요 얜 진짜 많이 보더라고 그리고 얜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진짜 연예계에요 동의야 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냐? 재석이 형 만나고 많이 배운구나 재석이 형이 풀이 정말 넓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정치경제 뭐 뭐 사회 이슈 아니 잠깐만 나 이상하게 나를 매기네? 아니야 아니야 너 나 매기려고 아니야 아니야 너 나 매기려고 그러는 거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전 정말 형을 보고 아 정말 이 배움이라는 건 끊임없어야 되는 분 참 재석이 형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의가 참 또 애가 예의가 발라요 네 석삼이 형이 얘를 진짜 좋아해 석진이 형은 전화만 잘 받고 계속 통화만 오래 해 드리면은 되게 좋아해 주는 거 같아 너랑 한 시간씩 통화한다며 아 두 시간 동안 진짜 근데 너무 신기한데 두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그럼 하늘아 계속 그냥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앉아 있고 근데 제가 집에서 그냥 아까 동의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틀에 한 번씩은 항상 대청소를 해요 발에 뭐가 찝히는 게 있으면 못 참아요 그래서 한 번 싹 다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좀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되는 게 뭔데? 영화적으로는 지금 홍보는 참 잘 될 거 같은데 개인사는 다 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왜냐면 지금 괜찮아 이런 게 좋지 노소리만 보고 있고 이런 게 좋다니까 하늘이가 내가 프로그램에서 만났었잖아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 그래서 사실 저는 좋아요 제 하루 루틴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었어서 아 그럼 당연하지 저 되게 좋아요 되게 그건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거죠 하늘이 집에 놀러 가면 안 되겠다 어 뭐 이렇게 밟고 지나간 거 보고 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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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놀러 오셔도 돼요 아니 어차피 가시고 청소기 한 번 돌리면 되니까 아니 야 놀러 오셔도 돼요 아 근데 야 못 가겠다 아니 놀러 오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 아니 편하게 오세요 계속 볼 거잖아 아니 편하게 오세요 발 한 바디 한 바디 아니 이거 한 바디 아니 근데 이게 또 나도 또 그걸 또 못 봐요 그렇다고 내가 엄청나게 청소를 하는 스타일이라는 아이들 솔직히 저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뭐야 저는 이사하는 집에 지금까지 아무도 친구들이 온 적이 없어요 아 형님도 깔끔하신 거 저도 사실은 하늘이 앞에 있어요 진짜 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자취하면 후배들도 많이 오고 많이 오지 근데 어느 날 비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어 애들이 이제 신발이 다 젖었겠지 아 싫어요 집으로 한 명씩 집으로 갔는데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비닐봉지를 다 꺼내서 애들 발을 다 이렇게 묶어줬어 아 6명이 있었는데 12봉지로 12봉지 12봉지가 바닥을 막 걸어다니는데 이게 또 좀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게 6명이 와서 그러면은 희사발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그냥 작살 나요 네 작살이 나니까 네 그렇다고 또 친구들한테 다 일일이 그냥 야 저기 가서 좀 씻고 오라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좀 그게 좀 그렇고 근데 그게 낫지 않아? 봉지 묶어주고 여러분들도 혹시 신입생 대학교 뭐가 나아요? 우리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갔는데 어 좋다 봉지를 내 발에 묶으라는 친구와 차라리 가서 씻고 오라는 친구 차라리 내가 놀러 갔을 때 어떤 게 나은지 한번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어 그러면 이거 어때요 거기다 플러스 뒤에 따라다니면서 걸레질하는 뒤에 따라다니면서 밟은 데를 건레질하면서 이거는 하느라 나가라는 거야 야 이거는 나가라는 거지 다니면서 건레질하면 그거 어떻게 있어 내가 이거 보시는 저희 둘 지인분들은 집에 절대 안 놀러 오시겠네요 죄송합니다 그간 계속 집들이를 미루면서 특히 광수가 지금까지도 지금 언제 가면 되냐고 계속 이렇게 광수랑 절친이거든 광수랑 절친이거든 집들이 언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는데 지금 한 5개월 째 계속 미루고 있어요 아니 광수야 가구가 덜 와서 아니면 광수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어서 지금 조금 나중에 네네 해가지고 광수도 이제 운동 같이 알죠 알죠 거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광수가 어느 날은 여기 구멍이 뚫린 민소매를 입고 걔 민소매를 입고 운동을 아 그럼요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구멍이 나냐고 했더니 아 형 이거 중고거래로 샀는데 뒤에 구멍이 있는 거는 나중에 받아서 알게 됐다고 아 진짜 아 왜 그러지 진짜 걔는 왜 이렇게 해도 뭔 거래를 해도 허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직 예능신이 거기 계시네요 아 이게 있어 광수 형님은 아직 떠나질 않아 걔를 걔는 진짜 예능신이 붙어있거든 걔한테 진짜 저거는 정말 저럴 수가 없는데 그래 걔는 악기가 아니라 웃기가 붙어있어요 진짜 광수 형님이랑 해적을 같이 아 맞네 맞네 해적을 같이 찍었는데 그때는 여름에 시작을 했어요 촬영을 그래서 광수 형님이 캐릭터상 못사는 역할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 입은 옷이 몸이 갑자기 자라서 짧은 느낌으로 반바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느낌이 아이디어가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 촬영이 길고 길어서 겨울까지 갔어요 근데 모든 연기자분들이 다 긴바지여가지고 안에다 뭘 다 입고 막 이랬는데 광수 형만 짚신에다가 반바지 아 잠깐만 내가 너 광수가 보냈트 사진 있는 것 같은데 광수 형만 반바지에다 짚신해가지고 너무 추우셔가지고 광수 형 광수한테 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광수만이 항상 붙어요 왜 광수만이 왜 그럴까 진짜 광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맞아요 황당한 일 황당한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더러운 인생이죠 하늘이는 형제가 어떻게 되지? 저 동생이세요 아 근데 동생이 저보다 더해요 동생은 아예 집에다가 수평개 갖다 놓고 왜 그 이렇게 모든 가구가 다 수평을 맞춰야 돼서 이과셔 이과셔 약간 홍철 선배님 같은 아 진짜야? 반듯해요 반듯하게 다 해놔야지 마음이 편한 이게 각자가 그런게 있는거 알지 맞아맞아 이게 다 있어 각자가 그런게 있죠? 각자가 그런게 선배님은 그런거 없으세요? 아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 아닌데 나도 나경원씨 때문에 알았어요 제가 자꾸 옷을 옷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그 느낌 아 냄새보다 이렇게 뭐 약간 아니 맴무새 몸매무새 아 냄새 그정도 아니 냄새라고 아니 그건 아니 아니 그니까 아니 몸이 좀 간지럽구나 이러면 아 그 느낌 아 약간 약간 직접 긁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약간 아 뭔지 알아 약간 이렇게 한대 리프레시 되는거로 약간 리프레시까지 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써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해요 아 그래 근데 안경이 없을 때도 하고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안경 없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없었지? 하고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럼 바로 약간 얘기하다가 그냥 뭐 이것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없는데 이걸 왜 하냐 없는데 초조한가봐요 사람이 초조해지면 없는데 허공에다가 이런거 많이 아 너무 웃긴다 네네네 저도 지금 라식을 했거든요 원래 눈이 안좋아서 안경을 썼는데 영화관 가서 내가 눈이 잘 보이는데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때 아 그래 습관이 돼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정신이 하던네 그리고 자꾸 석진이 형도 석진이 형도 석진이 형도 습관이 있어요 아 저 알아요 석진이 형은 맞아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맞아요 그냥 이렇게 올리면 이거 아니 진짜 털 이걸 아 아 그리고 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를 여기를 맞아요 이게 머리가 뜨잖아 맞아요 옆 장부인 분들이 머리가 뜨고 그래서 석진이 형 시키고 초조해지면 항상 손이 다 막 코나 턱으로 많이 가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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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진이 형 코를 아 이게 습관 토크 재밌다 이거 웃기지 이게 있어요 각자의 습관이 있다니까 맞아요 습관 재밌다 보시는 우리 개헌님들도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습관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라식도 그것 때 군대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헌병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시력이 좋아해 그래서 라식을 한 다음에 신검을 높인 다음에 헌병을 지원해서 갔어요 이거 근데 라식하면 시간이 지나면 시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인공눈물 넣고 하루에 항상 3, 4번씩 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오히려 처음 때보다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진짜 오히려 이거 몇 개야? 두 개 아니에요? 세 개지 아 이게 라식이 투시는 안 돼가지고 조크조크 아 조크조크 투시가 안 돼가지고 조크조크 형님 라식 경과를 테스트하는데 이건 좀 추적스러웠지 네 이건 추적스러웠지 이거 이것도 습관적으로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아 맞아요 보통 어머님분들 습관이지 않으세요? 미하트도 이게 뭔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됐다 하나 가져와라 그 바이브 맞아요 맞아요 그 바이브가 너무 좋아 맞아요 톡 주는 톡 주는 바이브 아 재밌다 진짜 그냥 수다 떠는 것 같아 그럼 그냥 얘기하지 근데 좀 소중한 거 알지? 왜? 천박사 아니 잘했다니까 너 잘했다니까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 보러 갔는데 용산 CGV에 갔는데 나와있더라고요 천박사 아 우펜하이머 얘기로 또 갑자기 세 가지 좀 초조했는데 천박사 얘기해 주세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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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은 오늘 뭐 아침도 안 먹고 와가지고 지금 다들 떠들고 있는데 배 안 고파? 아 좀 고프네요 떠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빵 먹을까요? 빵 먹을래? 네 음 음 어? 이거 깔아있는 건데 먹어도 됩니까? 어 내가 깐 거야 아 아 아니 하늘이는 진짜 또 같이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정말 제가 동백꽃이랑 아 작품 보면서도 너무 진짜 강하늘이라는 배우한테 반해가지고 아 아 근데 그때 동백꽃 때도 형님이 그때 문자 주시고 그랬었어요 너무너무 잘 보고 있고 제가 작품이 너무너무 좋고 제가 진짜 정말 작품을 잘 보고 그 배우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다섯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진짜 동백꽃 강하늘 범죄도시 진선규 헌트 김종수 음 최근에 마스크걸 여메란 아 그리고 안재웅 음 아 이렇게 다섯 분한테는 제가 정말 동료로서도 너무 자극을 받고 음 너무 훌륭한 연기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뜨거워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이 동백꽃을 이야기한 이유도 음 혹시 카지노 봤어요? 아 예 봤습니다 아니 아니 이쯤이면 뒤 얘기도 좀 끊을만한데 카지노 보고 연락이 없어가지고 아니 안 봤어요? 아니 봤어요 봤는데 그 이게 야 그럴 거면 니가 얘기해라 카지노 아니 아니 얼마 전에 또 시상식에서 아 민혁이 형 재석이 형이 또 이렇게 또 하트도 날려주고 아 민식이 형이 진짜 하하 민식이 형이 또 이거 주시더라고 하하 너무 반가웠어 민식이 형 아름다운 정말 그림이었습니다 아 민식이 형 너무 반가웠어 하늘이는 혹시 귀신 무서워하나? 아뇨 별로 안 무서워 진짜야 와 그것도 진짜 복이네 여기서 좀 난 조금만 해도 너무 무서워 아 사실 저희 천박사가 이런 무서운 분들 안 무서운 분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프로 아 그런 귀신이 나오는 얘기 아 그런 얘기야? 네 홍보가 약간 옛날 스타일 하하 하하 너무 초조해 지금 큰일났어 지금 아니 홍보가 좀 옛날 스타일이야 아니 갑자기 형님이 귀신 얘기를 하시는데 아 된 생각이 나가지고 그 천박사 귀신 나는 귀신 높은데 너무 무서워 아 저 높은데 진짜 싫어해요 높은데 안 무서워? 저는 번지점프는 다 다녔어요 와 아예 번지점프를 좀 하러 다녔어요 와 저는 카메라 없는 데서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드림팀으로 그 뉴질랜드 갔을 때 출발 드림팀 때 내 생애 첫 102m짜리 번지점프 아이고 와 어 뉴질랜드 거기도 엄청 유명한데 거기 유명한데 그게 유명한데 그 완전 그 계곡에 완전 높은데 아 계곡아 그 다리 하나 있고 네 가운데서 거기 요만한 판 하여튼 요만한 판에서 102m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난 근데 그게 지금은 이게 이제 드론도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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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공중 씬을 촬영할 수 있는 기법이 너무 많고 근데 그 당시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앞으로 그 라인이 하나 뭐 케이블 같은 게 있더라고 뭔가 있는데 등에다가 이런 슈트 같은 거 와 진짜요? 슈퍼맨처럼 줄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나를 찍더라고 그거를 와 그럼 뛸 수밖에 없겠네요 뛸 수밖에 없죠 카메라 감독님이 그런게 그래서 내가 뛰었잖아 에따 뭐라 했다 그리고 뛰었다가 이만큼 있으면 됐겠지 하고 엔데 아직도 아냐 근데 웬솔이 오늘 찍으면서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제석이 형 뉴질랜드 출발부터 아니 사람이 이게 사람이 이게 그럴 수 있잖아 어떤 종류 얘기 좋아하세요? 그쪽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주시면 오늘 어디 가는 거 같은데? 그치? 딱 보니까 그래 오늘 딱이죠? 오늘 토요일에 아침에 딱 그러니까 은솔이가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굉장히 급해 지금 아 지금 그러니까 찍으면서 아니면 그것만 제가 들고니까 오늘 먼저 들어가시고 아니 매번 똑같은 포맷은 지루하니까 형님 원래 이 핑계고는 주말에 촬영을 주말에 할 때도 있고 어제도 했어요 어제 어제는 누가 나오죠? 어저께는 데프콘하고 우리 종민이 나왔었어요 레전드 아 어저께 또 저기 디저트 카페에서 아니 분명히 데프콘은 일일 일시간데 그래서 점심을 먹어서 안 먹겠다고 그러더라고 네네 근데 내가 계산했거든요? 네네네 재밌다니까 초조해하지마 저도 약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 그래 알지 많이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재밌으니까 걱정하지마 요즘 다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맞아요 영화계도 힘들고 요즘 방송국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희망의 불수시기가 될 수 있는 천박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진짜 방식이 정말 옛날 방식 계속 영화이름이 계속 영화 계속 영화이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힘들어요? 제가 대충 느끼기에 너무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편안해 보이시네 편안해 보이시네 다행입니다 마음이 되게 편안해 보이시네 그러니까 은솔이도 약속 잡고 그러는 거예요 몇 시까지 가야 돼요? 미용실도 가고 아니에요? 오후에요 오후에요 진짜 가긴 가네요 다행인 가요 각자의 또 삶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 여기 끝나고 나면 송아 자전거 타러 가고 자전거 타고 그렇죠 한강 자전거 타요? 채윤은 오늘 데이트 있어요? 정확하게 아시죠? 딱 보면 알아요 의상에 보면 어느정도 오늘 향후에 일정이 나옵니다 집에 가죠? 저는 오늘 손석구 형 만납니다 아 진짜? 네 석구 형이랑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아 석구씨 만나? 네네 석구 형하고 홍보 때문에요? 아니 커피 한 잔 제가 뭐 그쪽으로만 포트 아 형 죄송해요 아 형 죄송해요 아니 형님이 너무 초조해하셔가지고 그랬어요 그렇죠 송보 때문에 아 형님 오늘 송석구씨 만나? 네 커피 한 잔 또 하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뭐 또 커피를 또 해? 석구 형 오늘 저녁에 뭐 식사를 많이 할 일이 있으시다고 커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점심을 또 먹기 좀 부담스러우시더라고요 알아서 그러면 너는 뭘 먹어? 그니까 먹고 아침부터 지금 빈속에 이거 때렸는데 아니 또 가서 커피를 아니 석구 형이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텀을 줬어요 형이 너 점심 먹고 만나는 게 좋지 않게 그냥 배려를 해줬습니다 석구씨도 철저하네 네 저녁에 헤비하게 드셔야 된다고 아 헤비하게 아니 오늘 그러면은 하늘이는 뭐해 오늘? 오늘 이제 또 그 30일 영화 그 화보 촬영이 있어가지고 하늘이도 뭐 찍기 전에 뭐 좀 먹어야지 한번 한번 챙겨주실 것 같아요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거 주시지 않을까 샌드위치는 뭐 특별히 뭐 또 가리거나 뭐 예를 들면 좀 뭐 추구하거나 뭐 이제 좀 약간 지향하는 그런 거 없는데 샌드위치 안에 들어간 연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샌드위치 안에 들어간 연어 연어를 그냥 먹어도 그 빵과 섞인 연어는 아 약간 그 스모크 향이 조금 약간 좀 아 아 그거보다 밀가루랑 그 연어가 연어가 같이 엮이는 그 맛이 조금 별로야 다 먹는데 연어 들어간 거는 살짝 연어 스테이크는 괜찮아요 아 좋죠 아 그건 좋아 네 좋아하죠 근데 빵하고 먹는 그 생연어가 좀 빵이랑 같이 먹는 연어가 조금 약해요 빵에 들어간 그 연어 샌드위치 그 생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뒷맛이 좀 쓰다고 그럴까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아 약간 저는 그 연어 샐러드에 나오는 양파에 올라간 그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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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뭐지 그 뭐지 그 뭐지 먹으면 약간 시큼한 거 아 그거 그거 통후추 같은 맞죠? 통후추 같은 저 그거는 좀 골라내고 먹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맛을 잘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저는 약간 달라요 저는 약간 건빵의 별사탕 같은 느낌으로 아 그거 좋아해요 연어 먹고 한 알 집어먹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오랜만에 하늘을 봐서 전체적으로 이제 에피소드도 듣고 비하인드도 다 들었다는 정말 까다로운 친구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내가 보기엔 셋 다 까다로운 거 같아요 아 맞아요 다들 까다롭죠 아 맞네요 다들 까다로워요 저도 인정합니다 아 근데 나는 이거 좋아 맞네요 맞네요 왜 그런 거 있죠 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알고 보면 괜찮지 않은데 이거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네 맞아요 우리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아 약간 멈칫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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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멈칫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아니 약간 멈칫했는데 지금 오셔도 돼요 어차피 오늘 청소해야 되는 날이야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어차피 가시고 나서 청소기 돌리면 되니까 동현아 집에 집들이 좀 할래요? 저희 집은 고양이가 또 누가 오면은 밥을 막 또 하루 굶고 막 그래요 고양이 또 밥 굶으면 안 되지 제석이 형이 오시면 하루 정도 굶어도 아니 하하핰 하하하하핰 아니 그래도 안 되지 제가 잘 얘기를 아니 그래도 제가 잘 얘기를 합니다 네 아이 그래도 아니 안 되지 친구들한테 아니 고양이 밥 먹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고양이 의사도 물어보셔야죠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야 주인도 굶고 오늘 선석구씨하고 또 커피 먹어야 되는데 어 석구씨한테 안 보는 전에 아 그럼요 아 석구씨 또 선배님은요 저희 놀러 가도 되겠어요? 아 나는 솔직히 언제든지 웰컴인데 집에 지금 뭐 사실은 이런 얘기 좀 핑계가 아니고 핑계가 아니고 집에 지금 막 나은이 장난감하고 엉망진창 얘기들 내가 가서 치워야 돼 근데 가면 또 같이 치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셋이서 각자의 짐에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아이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아니 나는 가도 돼 하늘이하고 동이 오면 나는 좋지 그러면 내 아주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야 돼 아 미안해요 지금 짐이 있어서 그래 아 너무 이해해서 저도 광수한테 늘 이런 짐이 있어 아직 가구가 안 왔다 광수야 니가 앉을 의자가 없어 너가 또 크잖아 광수의 집에 갈래? 광수의 집은 저도 갔었어요 광수가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나는 진짜 가끔은 우리 집보다 편한 집이 광수 집이에요 광수가 다 해줘 형 뭐 식사 안 하세요? 아 형 광수야 좀 있다가 야 근데 밥 먹기 전에 뭐 좀 약간 뭐 좀 약간 추울한데? 형 잠깐만요 그러면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갖고 와 최고야 그 대신 광수가 땀을 뻘뻘 흘리고 하하하하 그때도 한겨울에 갔는데 땀을 뻘뻘 흘려 내 집에서 땀 흘리기 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광수가 땀을 뻘뻘 흘렸어요 하늘이는 집에 혹시 방이 몇 개야? 거실이랑 저 침실이랑 그 다음에 그냥 놀이방 같은 거 놀이방에는 뭐가 있어? 턱걸이 하는 거 하나 있고 공 있고 그냥 컴퓨터 있고 하루 거기서 좀 자도 돼? 하하하하 아 주셔도 돼요 그냥 저 청소하는 날에만 오시면 돼요 하하하하 이때 한 번씩이니까요 오늘 못 오시면 내일 모레 오셔도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조건 청소하는 날 가야 되는구나 예예예 방이 몇 개야? 방이 몇 개야? 옷방 공부방 아니 뭐 공부방 침실 이렇게 세 개네요 공부방은 뭐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책상에 있는 서재 같은 느낌 서재 같은 느낌 동일은 책 좀 보나? 그 총균쇠라는 책을 알죠 굉장히 오래전에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다 못 읽었어요 나도 총균쇠는 집에 있는데 나도 한 요만큼 있다가 아 그거 다 못 읽고 솔깃했던 게 박정민이 어느 날 총균쇠 얘기를 하면서 다 읽었다고 하길래 그래가지고 좀 그 이후로 좀 구입한 것도 좀 있습니다 좀 있어보여가지고 주변에 많이 좀 흔들리는 스타일인가?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정민이한테 많이 흔들리죠 아 왜 왜? 특히 정민이한테 좀 아무래도 좋은 대학교도 나왔고 인간적이다 네네 인간적이야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게 선택 네네 정민이한테 좀 그런 의지를 많이 하고 있죠 정민이 형이 사직도 되게 많이 하죠 정민이가 또 그지 네 맞아요 정민이가 또 애가 또 괜찮아요 아 진동이죠 정민이가 진짜 또 괜찮아요 네 맞아 맞아 저 우리 그 누구야 예전에 결혼식장에서 만난 적 있잖아 네 맞아요 정화 선배님 정화 근데 나는 하늘이가 와서 깜짝 놀랐어 산너마 남촌이라는 농촌을 했었는데 거기서 같이 했었거든요 정화가 거기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많이 챙겨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되게 잘 따랐고 결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맞아 그러면 제가 축가를 꼭 해드리겠다 그래갖고 하늘이가 와서 축가해줬어요 네 역시 미담은 정말 파도파도 끝점 진짜 저도 고마움에 대한 보답인거죠 어릴 때 잘 챙겨주신 대표적인 정말 연예계 최고의 아니 또 동이가 내가 선물 줬잖아 모자 선물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무슨 모자인지 지금 근데 만약에 제가 아끼던 모자면 다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모자 됐어 내가 썼어 이미 한 두 번 썼어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마워 저 진짜 생일선물도 주고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초조해지네요 그것도 초조해지네요 그걸 내가 오늘 쓰고 왔었어야 되는데 짠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 초전도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이게 이것도 뭐 LK99가 이것이 상원상압 초전도체인데 이게 상원초전도체가 되면 여러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에너지문제가 되게 많이 해소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보시겠지만 사회나 어떤 과학 이런 쪽을 보다 보니까 보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항상 요즘에 나오는 거는 기상이변 아니면 지구온난화 쪽이잖아요 무언가 크게 하나 제도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네 초전도체라든지 아 이런 게 하나 딱 어디서든 우리나라든 아니든 필요 없으니까 그게 하나 개발이 어디서나 된다면 대학교 4년제 나오셨네요 아니 왜냐면 형님 저희는 같은 학교 아 그렇죠 아무래도 나 졸업을 못했어 아 그러신가요 너 눈빛 뭐야 잠깐만 야 너 너 눈빛 뭐야 야 동희야 나 되게 낯설었다 너 지금까지 내가 알던 네가 너 되게 싸늘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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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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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 리액션을 잘 모르겠는데 너 나한테 많이 배웠다 그랬잖아 너 나한테 많이 배웠다 그랬잖아 여러 가지 배웠죠 배웠는데 아니 잠깐 이과인가? 아닙니다 저도 4년제긴 한데 저도 아직 졸업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얘가 다른 건 모르는데 졸업에 대해서 엄격하네 졸업에 대해서 엄격해 그렇죠 아니 근데 졸업을 왜 못했어 하느라 공연이 계속 잡혀 버려가지고요 네 바깥에서 활동하는 공연들이 있어서 근데 같이 다니면서 해볼까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같이 하면서도 하시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둘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연을 먼저 하자 선택을 했구나 네 공연을 먼저 하자 아니 중태까지는 아니고요 휴학이 좀 긴 상태고 그래서 공연만 하다가 보니까 매체 쪽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연 쪽이랑 번갈아가면서 매체 쪽 하다보니까 학교 쪽이랑은 좀 멀어지게 된 그때 그 공연이 박정자 선생님하고 했던 그 공연 그걸 데뷔한 건 아니고 그때 하기도 했었죠 제가 그 공연을 보러 갔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혹시 카지노는 근데 왜 안 보셔요 봤다니까요 형 아 봤어요 봤는데 제가 공연까지 보러 갔어요 아니 형 봤는데 형한테 연락을 못했네요 그래 정팔이 정팔이 또 죽였잖아 천박사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천박사에게로 네가 몇 번을 했는지 아냐 모든 도움이 된다며 너무 감사한 거죠 아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난 좀 졸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후회되는 건 내가 그 당시 최선을 다 안 했어 학교를 좀 가기 위한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그거는 좀 후회돼요 근데 그때도 활동하시느라고 좀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내가 이제 뭐 내 스스로 그럴텐데 아아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하하하 이두저도 아니고 있죠 네 죄송한데 선배님 때는 2년제 아니었나요? 2년제였어요 야 그러면 진짜 안 나가겠네 근데 2년 그걸 4년을 다녔잖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3년제인데 네 총 해서 8년인가를 다녔어요 그러면 안산에서 다녔겠네 네 안산에서 다녔습니다 아 안산학번이구나 아 안산학번이구나 아 나는 그 명동 드라마센터학번이에요 네 네 근데 졸업을 못하시더라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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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이 야 정팔아 나 나 나 다른거보다 눈빛이 너무 찌뿌나버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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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현님들 걱정하십시오 정팔이하고 좋아하고 티끼타카에 정팔이 너무 좋아 아 그렇죠 송구스럽습니다 네네네 아 아니 근데 하늘이는 좀 동생하고 남동생이지? 네 남동생하고 좀 관계가 어때요? 친애? 어 네 좀 친구 같아요 되게 잘 지내는 편이에요 형제끼리 또 싸우는거 되게 많던데 네 어릴 때는 좀 투닥투닥 했던거 같은데 막 윽박지록 했던 그런 적은 많이 없는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거 같아요 진짜 정말 형다운 형 아니 그게 아니라 동생이 잘했어요 동생이 워낙 공부도 잘하고 저나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막 얘기할게 없어졌어요 동일이는 동생 아 저는 외동 아들입니다 그냥 평생을 혼자 외동에 대한 그런 약간의 오해가 외동은 왠지 외로울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환경이 그렇다보니까 좀 약간 다르게 그거를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또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완전 정반대인거죠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집에서는 굉장히 그냥 조용한 아이인줄 아시고 밖에만 나가면은 이제 굉장히 활발한 굉장히 활발하고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낮과 밤이 완전 다른 삶을 사요 나도 집에서 조금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나가서 그렇게 막 까불고 개구장인걸 전혀 모르셨거든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집에서는 진짜 아니 저는 여동생 둘 있어요 네 여동생 둘인데 저는 집에서는 거의 얘기를 별로 안 했었어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밖에서 하도 떠들어서 집에서 아 에너지 다 쓰고 이제 밖에서 막 떠들고 다녀가지고 집에서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잘 쉬고 숙면하고 또 밖에 나가서 맞아요 맞아요 또 외롭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충전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는 삼남멤더도 불구하고 여동생은 여동생들끼리 늘 있었거든요 그렇죠 문을 잠가 놓고 여동생들끼리 놀았거든요 저도 가끔 방학이기 때문에 무료했을 때가 있어서 약간 동생들한테 어떤 나의 마음을 좀 트라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동생들이 과감하게 차단하는 문을 잠그고 하루는 너무 얄미워가지고 라라미미 토토라는 인형이 있었거든요 동생들이 좋아하는 인형 그중에 남자 인형이 토토인데 토토의 머리를 깎아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었죠 토토 군대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얄미웠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방학기간 내내 나를 여동생들이 철저하게 외면을 했거든요 야 집안에서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뭔가 동생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길에서 보고 서로 모른 척하고 제가 그녀라고 표현할게요 그녀가 내 동생이 분명히 나를 봤어 분명히 그녀가 나를 봤어 근데 고개를 돌리고 가더라 오케이 나도 너를 모르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서로 길에서 봤다라는 거 철저하게 철저하게 각자의 삶을 그녀들은 그녀의 삶을 그렇게 좀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가끔 문자도 주고받고 하지만 그 당시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부끄러웠어 그녀들도 나를 부끄러워했고 나도 그녀들이 부끄러웠고 서로 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동생들 친구 가운데 가끔 우리집에 놀러오거나 뭐 하면 야 너네 오빠 단 한 번이 없었어요 그렇게 여동생 주고 놀러왔는데 단 한 번이 없었어요 같이 살아요 동생하고? 아뇨 그건 아니에요 그럼 동생이 와도 형 집에서는 그렇게 친한데도 청소를 또 동생은 이미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줘 그 걸레 슬리퍼를 챙겨옵니다 하하하하 그 그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하죠? 좀 웃긴데 걸레 슬리퍼를 챙겨와 그 슬리퍼인데 밑에 걸레 달린거 아시죠? 알아 그거를 그거를 아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아냐아냐 아니 이건 각자의 취향일 뿐이야 이건 왜 이상해 아니 근데 걸레 슬리퍼는 진짜 지독하네 아니 근데 그만큼 형을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저는 신거든요 집에서 제일 걸린 슬리퍼를 신거든요 아 정말 하늘씨한테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아니 앞으로 연락하기 쉽지 않아요 하기 전에 싫어요라고 하려고 하려고 그런거 같은데 아니야 쉽지 않은거 같아 뭐 나혼산 이런 프로그램에서 하늘이 진짜 찍고 싶겠다 아 진짜 찍고 싶겠다 아 근데 쓸게 없을거에요 저는 아니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싶어요 제가 한번은 나혼자산다를 보다가 나오시는 출연자분들이 오늘은 뭘 먹나 그러니까 뭔가 혼잣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혼잣말을 하나 생각해봐 너무 안하는거야 내가 다들 하시는데 내가 안하는건가 그래서 내가 혼자 해봤는데 너무 어색해요 그게 그게 너무너무 어색해요 어떻게 해봤는데 그냥 혼자 있을때 오늘 시리얼은 뭘 먹나 하하하하 아 정말 그리고 나 혼자 약간 이상할때 있어 가족들이 없을때 나도 이렇게 혼자서 TV보다가 아하 야 저건 뭐야 누구한테 얘기한거야 아무도 없는데 아니 나는 어릴때는 몰랐는데 점점 저도 이제 거의 서른 중반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그런거 해요 막 보면서 아하 진짜 약간 이러고 있어 아니 뭐 보면서 이걸 해 옛날엔 안그랬거든요 옛날엔 그냥 막 웃기만 하고 그랬는데 아하하 진짜 이걸 내가 막 하는거야 입 밖으로 나오더라구요 그게 그게 나와 그러니까 자꾸 희한해 속마음이나 생각이 나와 아 그럼요 왜 그런거야 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아 그냥 TV보면서 점점 혼자 욕을 많이 하는거 같아요 하하하하 뉴스도 뭐든 막 보다보면 아 저새끼 저거 하하하하 저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어렸을때 TV보시면서 맨날 하하하하 아 맞어 저새끼 저거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땐 되게 쓰러지는데 아맞아 아버지가 TV만 보면은 채널 돌리면서 욕을 하셔 아 왜 왜 모든 아버지 다 똑같이 그러니까 진짜 외로워졌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집에서 혼자 TV보면서 채널 돌리다가 하하 아 저새끼 하하하하 어떡하냐 저거가 들어가요 하하 저새끼 저거 어떡하냐 하하 하하 저새끼 저거 이게 계속 하나 돌릴때마다 그게 저는 스스로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버지는 아 우리가 이게 닮는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 나도 깜짝 놀란다니까 그리고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자 자책하는 얘기 아 그럼요 뭐 이렇게 클릭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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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등신아 맞아 맞아 이거를 쏟니 이거를 아유 나한테 욕을 그렇게 해 와 진짜 공감 공감 완전 그치 와 공감 공감 아 정말 그래요 진짜 제가 그거 하니까 또 떠오르는 에피소드 뭐에요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조금만 찍어줘요 네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찍어줘요 그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병무청을 이제 처음에 신검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거의 밤을 새고 가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막 저희 때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방 풀스방에서 밤새 위닝을 게임을 하고 게임 많이 하죠 모여서 야 이제 드디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거 간다 해가지고 다 같이 보라매 네 그쪽으로 다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그 구호 전체 통틀어서 주민등록증 안 챙겨온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그걸 안 해줬어요 그 구호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정말 살면서 저한테 욕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면서 아우 등신새끼 등신아 야 이 등신아 진짜 아우 등신 진짜 아 근데 왜 이렇게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안 할 실수를 아 막 그 왜 그런 거 알죠 막 화장품 뚜껑 열다가 삐찍 날라가가지고 또 그게 욕이 안 떨어지고 떼구르르 굴러서 하지마 하는데 그 어디 밑으로 들어가요 아 그럼 또 여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살짝 나지만 침착하게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거를 꺼내야겠다 그게 안 돼 안다 이게 또 안다 그래서 이거 또 후레쉬로 이렇게 휴대폰에 봤더니 좀 손으로는 닿기가 멀어 네 그러면 또 그걸 찾아야 돼 이 막대기를 아유 근데 또 그거 뒀던 게 없네 또 아 늘 쓸데 없을 때는 거기 있더니 그게 또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또 그걸 또 찾으러 가가지고 했는데 하 뚜껑은 나왔는데 또 먼지가 같이 나오네 아 그럼 또 그 먼지를 또 닦아 하 그 공통점이 집에 있어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나 많아요 저 진짜 많아요 하늘이도 저도 집에 있습니다 집안일이 진짜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거 하나 벌어지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네 세탁기 뭐 빨래 널기 그 다음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할게 엄청 많아요 할게 허팝 죽겠어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아마 시리얼을 먹는 게 본인도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아마 그것도 있을 거야 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내지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있죠 지금 가스렌지를 집에 안 쓴 지 한 5년 넘었거든요 가스렌지가 이거 돌려야 열리는 거 아시죠 이거 안 돌린 지가 5년이 되고 그 위가 이미 다른 짐으로 쌓여있어요 가스렌지 위가 아예 안 써서 소리를 안 하는구나 네 아예 안 써요 아예 안 써서 그냥 렌즈에 돌려도 되니까 네 전자렌지도 사실 산 지 한 2-3년밖에 안 됐어요 전자렌지도 안 쓰고 진짜 시리얼만 먹고 진짜 시리얼만 먹고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 올라갈 때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냥 도시락 사서 거기서 돌려서 올라가서 그냥 먹고 아 근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에 하늘이가 만약에 시리얼 광고를 하면 아 시리얼 광고요? 시리얼 광고 찍을 것 같은데 시리얼 광고 하늘아 너같이 이렇게 시리얼을 33끼 먹는 사람이 근데 보면은 제가 그 광고를 보면 동시에 좀 슬픔도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페이소스에요? 네 정말 내가 웃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슬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 없이 시리얼만 먹는 하늘아 시리얼이 종류별로 많이 있어? 아니면 한 가지를 아니요 종류별로 있어요 요즘엔 또 외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꽤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몇 개 산 저는 시리얼 먹어도 이제 그냥 안 먹고 시리얼 부은 다음에 바나나 좀 썰어놓고 그다음에 견과류 견과류 좀 해가지고 그다음에 좀 먹거든요 그릭요거트 이런 것도 좀 넣으시고 아 그릭 까지는 않네 그릭요거트는 건강엔 좋을 것 같은데 맛이 그게 꾸덕꾸덕 꾸덕꾸덕해가지고 너무 좀 되더라고 나한테 저도 까다로운 편인데 양옆에도 너무 까다로운 편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따가워 따가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뭐 얘기가 얘기가 가다가 저는 경험을 본 것 같아요 하하하하 연어 얘기하다가 그 콩 얘기하다가 좀 공감대를 찾을 만하면 저는 콩 좋은데 왜 콩을 저는 좀 근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서 뭐 얘기하면 아 저는 다 좋아요 하하하하 진짜 말은 저는 햄버거 피클 빼고 먹거든요 하하하하 아 진짜요? 예 피클 빼고 먹어요 피클 안 먹어요 형님께도 참 연락하기가 하하하하 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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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서로 터놓고 서로의 그 아 너무 쉽게 어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네요 아니 근데 다들 예민한 부분들이 보통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저는 좀 이게 잘못 나가면 졸업장에 예민한 사람도 있고 하하하하 잘못 나가면 진짜 안 될 거 거기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네 네 다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제가 제 스스로도 지금 이해가 돼요 아니 너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는 그냥 좀 집안이 욕을 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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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저한테도 이제 연기자 하려고 할 때 자격증 따라라고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증에 대해서 좀 많이 예민한데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많이 열려있다. 계속 다시 말 안 쓰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짜 오늘 우리 그 하늘이 시리얼만 먹는 하늘이 그리고 욕조 많은 집안의 우리 동이 제가 가리는 게 없는 줄 알았지만 편식 좀 많은 저를 포함해서 편식을 한다라는 걸 최근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거나 제가 잘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단지 먹는 거 중에 이거는 좀 빼줄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그게 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저에 대해서 요즘 알아가고 있고 지효야 미안해 나은아 미안하다. 지효와 나은이에게 늘상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가 편식하면서 너희들에게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자 오늘 또 하늘이와 또 우리 소미인씨가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또 영화 30일입니다 30일 10월 3일 개봉이고 우리 또 동은씨하고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지만 또 동이가 이렇게 함께해 주는 영화 우리 또 영화 제목이 홍박사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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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홍박사만 얘기해서 아뇨 천박사 형님 홍박사는 진짜 그 홍박사고 그리고 거기다가 형님은 한번도 홍박사를 한 적이 없어 홍박사랑 완전히 없어 홍이야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다른 건 몰라도 제목만이라도 홍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네 9월 추석에 개봉하니깐요 많이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또 재밌게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또 선물 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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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박사의 테마연구소 박스오피스 점령하고 웃음 사냥 가보자고 삼삼하고 유쾌한 31보고 외치는 말 영화 폼 미쳤다잉 일단 예매 가보자고 아아 오 이거 삼행시 폼 미쳤다잉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오 오 뭐야 아 아 아 이걸 어디서 이렇게 잡고 와 대박 네 야 이거 진짜 귀한 귀한 귀해요 이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야 이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파칭포카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 근처에 쓰레기통 우리가 다 뒤지거든요 버리고 가지 마요 우리 철저합니다 버릴래도 이 구 밖으로 나가서 버려요 아셨죠 강남구로 우리가 싹 뒤집니다 저희들이 또 얘기를 하다보니까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동희가 꺼냈던 얘기죠 예 친구들이 여섯 명이 놀러왔는데 나가서 좀 씻어줄래 라고 한다 아니면 발에 봉지를 묶는다 둘 중에 내가 친구의 입장이라면 그나마 어떤 게 나은지 여러분들도 투표 예 많이 많이 좋겠다 여기 때 댓글로 쫙 달린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죠 와 정말 초조해지는데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딱 한 번 그랬고요 비가 왔다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두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하늘이하고 우리 동희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놀다가만 가는 거 같은데 이게 아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괜찮았나요? 아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아 아 다 아 여기 정말로 흉 감사합니다.